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왕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든지 요시아라든지 보면 설명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샘플로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나오는 게 요시아 얘기니까 11개 22장 2절 보면 요시아가 여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뭘 비교하느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도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의 정의가 뭐냐 전도서 7장 29절을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나니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정직이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정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잔깨 부리지 않는 것을 정직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잔깨 부리지 않았잖아요 요시아도 하나님 앞에서 잔깨 부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세번역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깨가 뭐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어떤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장님이신데 항상 꿈과 비전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좌우명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 우리 제목이에요 너무 재미있어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가 똑똑한 척 잘난 척 장 깨부릴 때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겸손 이분은 겸손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겸손이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은 장깨를 살지 않는다 나의 계획으로 살지 않는다 평범하고 단순하게 산다 까불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정직을 잔깨 부리지 않는다 하나님 옆에서 까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잣대를 놓고 보면 13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옆에서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크리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내 장깨죠 나 내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 옆에서 까불지 않는 거 하나님은 신뢰하고 기다리고 부르심을 의지하는 거 그게 하나님 옆에 정직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신문대로 거둔다 그거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스카펙의 부류의 명작이 있죠 아직도 가야 할 길 거기 내용을 보면 정직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 내용에 정직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뭐냐 정직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 정의에 의하면 잠깐 장깨 부려서 또는 하나님 옆에서 까불어서 인생이 꼬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약하기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세상이 쉽지 않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정직하지는 않아요 세상이 쉬운지 안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어렵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저에게 원망을 해 인생이 다 그런 건데 살아있다는 게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다 어려운데 바보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 내 인생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말할 것도 없죠 다 어려워 너만 어려운 거 아니고 다 어려워 인생이 생로병사 아니에요 그게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쉽게 태어났나? 여기 여자분도 애 낳을 때 쉽게 해놨어요? 죽다 살았잖아요 입도 붙어 시작해서 여러 번 고비 넘기지 않았습니까? 노병사 다 어렵죠 늙는 것도 쉽지 않고 병났을 때야 감기 그런 거 말고요 죽고 살 병들 한번 걸려보십시오 그거 쉽지 않지 죽는 게 쉽나요? 충격이죠 그럼 인생이란 게 뭐예요?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건데 자꾸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바보 아니야? 죽어라 살아있다는 게 다 힘든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 당연한 건지 알아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한국을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래 지옥 같은 데래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최고래 외국 사람들 와서 한 소리도 들어보세요 이런 나라가 없다 질서도 있고 밤에도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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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국뽕에 취했나? 저도 외국 많이 다녀봤지만 한국만큼 편하고 안전하고 그런 나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뉴욕에서 애 낳았다가 제왕절개하면 8천만 원 들어요 아세요? 내가 우리 아는 분 제왕절개 나오니까 18만 원 내고 나왔대 감동도 안 하는 거예요 애 낳을 때 시기가 아니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당연하게 여긴다고 무슨 헬조선이냐 이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스카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찬가지로 이게 다 저절로 된 줄 안다고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이 있는 건데 십자가죠 십자가 누군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편안한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반복되면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죠 자기 부인이고 스카펙의 얘기는 간단한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성경적인 얘기 요약해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도 가야 할 길 내용 보면 정직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정직 꼬이는 이유가 뭐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간단한 게 뭐냐 하면 신문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갈라데 6장 7절 무엇이든지 신문 그대로 거두리라 당연한 건데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절로 잘 되길 원하고 저절로 될 거래 바보죠 그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래하면 양식이 조카리라 내 눈을 뜨라 이게 세 번 얘기해 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죠 깨어있으라 그러면 먹거리를 풍족이 얻으리라 먹거리를 풍족이 얻으려고 하면 깨어있어야 된다 기도로 깨어있고 그런 거죠 다 보면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게으르면서 뭐가 잘 되길 원해요 빈궁이 몰려오겠죠 이런 것도 메시지인가 뻔한 건데 생각보다 바보들이 많다니까요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뀌길 원해요 인풋이 바뀌지 않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바뀝니까 인풋이 바뀌어야 아웃풋이 바뀌는 거죠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 인풋은 하나 다 바뀌었는데 아웃풋이 바뀌길 원한다 되게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똑같은 건데 일치의 삶 한국에 단어도 없다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표리가 일치하고 그런 거죠 상거래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는 이라 살 때는 왜 이렇게 나빠요 하자 따지다가 사고 난 다음에 이거 최고다 그러죠 뭘 그래 마음에 드니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냥 좋다 그러면 되는 거죠 아닌가 저기서 물건 사는데 5분 안 걸리는데 이거 다 그러고 대부분 양복 같은 거 첫 번째 보는 거 그냥 사는데 여자분들은 뭐 하는 거죠 뭐 하러 똑같은 걸 한 두 시간 봐요 그리고 이상한 거 골라가지고 또 밖으로 가고 그래서 어리석은가 봐요 그렇죠 제가 지혜료문을 알고 있는데 동대문시장에 포목상들 많잖아요 그에 대한 얘기인데 카튼이니까 무명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카튼이라고 하는 젊은이들 알죠 카튼 면 면 면 류 근데 그 파는 분한테 가가지고 뭐 지금이야 이렇게 완세품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 원담부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일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사는 분이 내가 뭘 좋은 일을 해요 내 돈 벌자고 내가 하는 일인데 그분도 가만히나 있지 뭘 또 그렇게 이상하게 대답을 해 근데 설명하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덮어주는 게 무명 옷 아니냐고 무명 무명으로 그러니까 면으로 덮어주고 기저귀도 면으로 만들죠 기저귀도 면이고 그 다음에 면으로 입고 살다가 죽을 때는 무명 옷 입지 않냐고 그 배 옷 입기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명으로 시작해서 무명으로 끝나는 게 인생인데 아 그 무명 면 카튼 파시는 분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평생 장사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봤다고 근데 그 무명 면 카튼 어디에 쓸 거냐고 성교 갈 때 그걸로 티셔츠 만들고 수건 만들려고 요즘에야 뭐 수건 좋은 데 많이 있지만 송월 타올이 있지만 얘네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었는가 봐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도매로 준다고 그러고 얘네 택배도 없었는데 집에까지 갖다 주겠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해야죠 말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말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옳은 소리를 가장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옳아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말하면 성경 말씀도 기분이 나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고쳐야죠 그러면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15절입니다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도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금도 귀하고 진주도 귀하고 많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다 그러니까 잘 전하는 것들을 알아야죠 칸트가 얘기했죠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 나를 만든다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은요 어떤 한 문장이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우리 크리찬들은 말씀이겠죠 어떤 말씀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찬들은 물어볼 때 평생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적어도 지금 품고 있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뭐야 그러면 나 아무것도 없어 그거 사는 게 아니죠 자기가 품고 있는 말씀이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박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라고 말씀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역류해 갈 수 있느냐 하면 가슴에 탁 박힌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말씀 열호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끌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된다고요 멍하고 살면요 멍하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심으십시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상거래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 속을 전일해가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잠께부리지 말고 하나 옆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계가 있는 존재지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자볼지니라 쉽게 얘기해서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인데 보증이란 게 뭡니까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증할 능력이 어디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셨다고 그러죠 보증할 가치도 없는 거 전 이렇게 생각해요 보증하지 말라가 처세술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증 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 그러면 뻔히 망할 거 알면서도 보증 살 수 있지 그건 사랑이지 너무 틀린 얘기인가요 분명히 보증 서서 잘못될 리가 없어 그리고 쓰는 보증이라 그러면 그건 어리석음이지만 아는 보증도 있어요 아는 보증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분명히 저거 어려워져요 내가 보증 쓰면 그럼 크리차니 그거 얄팍하게 무조건 피해만 다닌다고 다 되나? 내가 그에게 그럴 만한 시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보증 서야지 그래서 어려움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는데 뭐 당해야지 모르고 당했나 알고 당하는 거지 그건 사랑이지 그건 보증 서지 말라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에요 근데 잘난 척 하면서 자기가 능력도 안 되면서 너는 내가 지켜줄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지켜요 너는 나만 믿고 살아 아니 하나님 믿고 살라 그래 어떻게 나만 믿고 살라 그래 어떤 아버지가 딸한테 그런 얘기가 들었어 아빠만 믿고 살아 아이고 저거 망하려고 저거 환장을 했네 저는 우리 딸들에게 절대 나를 믿지 마라 나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 믿고 살아라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무슨 아빠를 믿고 살아 그래도 약가를 믿을 만한 아빠지만 그러나 나도 몰라 내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누굴 사람을 믿어요 보증이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내 능력이 되는 안에서 보증 서지 말고 저는 돈을 준다니까요 대부분 뭐 이렇게 얼마 해달라 그러면 한 30만 원 주면 되더라고 줘서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뭐 이렇게 보증 일해달라 그러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십시오 그래야 끝이 좋죠 끝은 선하다는 게 끝이 좋다는 거 그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끝이 좋다 선은 끝이거든요 끝 영성이 뭐라고요? 끝을 보는 눈 스피리추얼 끝을 보는 능력 근데 끝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 못 해요 끝은 하나님만 결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라 그래야지 끝을 내가 결정하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거 왜 속이고 취하죠? 그래서 잘 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끝을 좋게 안 만드시죠 그래서 입에 모래가 가라 뭐라 그러죠? 모래 씹은 기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끝에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투에 돼요 잠깐만 말로 주를 위하여 제가 엄밀히 봐서 그래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정경기도 있어요 그 말씀이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는데 너무 액센트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과를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안겨드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인간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 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거 그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서 하는 인생이에요 똑같은 주를 위하여서 다른 겁니다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요? 내가 너 해줄게 그래서 I will 이런 말 잘 안 써요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게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게 맞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독선을 가질 이유가 없죠 자기가 옳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선이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내보내버리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 진이라 의논하라는 거죠 내가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을 해야 돼요 자기가 세상이 그러잖아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럼 장점 갖고 일을 하고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으면 통역자와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데 진짜 영적 또라이들 있죠 또라이들 또라이들은 그냥 협력할지 몰라 직이불에 안 맞으면 그렇게 권면을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자기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다 하려고 그러고 그다지 허점 뻥뻥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의논함이 없는 거예요 의논함이 어리석음이죠 그게 뭐예요 장결에 사는 거고 그렇게 전쟁하면 진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다른 의견을 미리 배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제폭이 넓어지느냐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좁아져서 성 쌓고 있느냐 중국 사람 같이 중국의 논리는 배제 아니야 한종만이 최고 그게 중화사상 아니에요 배제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에는 하도 세니까 만리장성 쌓아놓고 그렇죠 그래서 동이 동쪽은 활 잘 쏜다고 해서 동쪽을 않게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동이 그냥 하도 머리를 쌓아야 해버릴 거야 그냥 남만 맨날 남만이 베트남이거든 베트남한테 맨날 졌잖아 맹회 7번 잡았다 7번 풀어줬다 그러는데 거짓말이 뻥이에요 힘들었다 그 얘기예요 힘들었다 베트남 정복 못하잖아요 서융 서쪽에 티베이 티베이거든 옛날에 토벌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당하고 북적이 몽골 뭐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런 한심한 진짜 한심한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교만한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배제시키는 거 아니야 동쪽도 배제 남쪽도 배제 북쪽도 배제 서쪽도 배제 그래서 자기 중원 땅 고기만 있다고 그러다가 적골된 거 아니야 한족들이 실제로 자기 나라 유지한 게 얼마나 돼요 그 잘난 한 나라 그러니까 한자라 그러잖아 한 나라 그 문약에 빠졌던 송나라 그 주원장이 했던 명나라 그거 없잖아요 다 이민족들이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을 한족의 나라라 그러면 안 되고 이민족에게 지배당했던 땅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때마다 역사에 반 넘게 가다가 이민족이 지배했지 한족이 지배한 적이 언제 있어 이러더라 중국 못 가겠네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뭐냐 거기 보금이 들어가야 돼요 배제 논리라고 배제 논리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가 옳아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적인 중화사상이야 그리고 다 배제예요 이거 배제 배제 근데 말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왜 배제가 돼야 되는지 그 논리만 뚜렷해 저건 동이기 때문에 저건 서윙이기 때문에 북적이기 때문에 남만이기 때문에 잘났다죠 잘났다 그런데 중국에 받은 게 로마 아니야 로마는 길 만들잖아요 길 쭉쭉 길 만들잖아요 성 안 쌓고 그래서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내용은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치네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부모 유산이거든요 부모 유산 받으려고 안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돈이나 주고 돌아가시지 이러면 등불이 꺼진다 죽여버린다 그런 거죠 뭐가 그렇게 조급해요? 그렇게 초조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됐는데 목사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백세 살아요 백세 이제 반밖에 못 살아놓고 뭘 뭘 초조해요 초조하기에는 모세도 80에서 몰랐는데 30년 남았는데 내 템포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템포가 있어요 하나님의 템포가 요즘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0년이 다 늘어난 것 같아요 옛날에 25살 젊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젊은이거든요 취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한 25살 내가 옛날에는 젊은이였어 그런데 이제는 35살 정도까지 결혼 문제, 취업 문제 해결이 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10년이 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잠깐 늙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취업과 이런 비슷한 거 나이 들어도 또 있잖아요 계속 은퇴 빨리 못하잖아 이제 다 젊은이지 그렇게 초조해요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는 거지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초조해져요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 같은 대가도요 사람 외모고 평가하잖아 이세희 집에 가서 엘리압이 나오니까 잘생겼다 기름 불라고 그러다 얼마나 초조해요 경솔하고 하나님 말리잖아 야 인마 기름 아깝다 어디다가 불라고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불라고 그랬어 불라고 그러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없냐고 양치고 있는 다윗이 있다고 글을 보고 붙죠 그게 뭐예요 사무엘조차도 이렇게 경솔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야 하는데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조급해진다는 건 무조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갖고 느긋해지죠 주를 믿으면 느긋해져요 제가 성도들을 보니까 고난과 환란을 당할 때 어려움이 뭔가 아 저도 뭐 전공기 그거 아닙니까 고난과 환란당한 성도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고난과 환란당한 성도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크리샨들이 고난 자체 환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고난이 닥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났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참 그게 문제죠 그렇게 우리 행위나 조건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환란과 고난을 당해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들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지 맨날 그 생각만 떠오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거야 그래서 환란과 어려움이 그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게 얼마나 부실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버린 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 다니엘도 버렸나? 고난이 만개? 욕도 버렸나? 로마서를 그래서 8장을 좀 외우라고 그런 사람들 하여튼 머리도 나빴어도 외우지도 못해 로마서 8장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러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것들이 쭉 있는데 일곱 가지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바보 멍추기 같은 인간들은 환란이 오면 사랑이 끊어졌구나 권고 박해 기근이 오면 끊어졌구나 뭐 위험 칼 끊어졌구나 이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끊어진 거 아니야 착각하지만 그게 왜 사랑이 끊어진 거냐 파오르기야 내가 확실하느니 한 번 더 얘기하잖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그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기는 거죠 여기서 다 나가떨는데 여기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 믿습니까? 안 맨도 하나잖아 그러니까 맨날 권한이 오면 맨날 나가떨어지고 그러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어지는 게 힘이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냥 세상 만사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뭘 걱정해 걱정하기에는 어떤 남녀 생활에서 뚝 떨어져 있는데 사랑이 확심만 있다고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확실히 있어 뭐 중독가 있는데 옛날에 보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흔들리죠? 이놈이 올까 말까 뭐 이러고 그렇죠? 그게 흔들리니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지 환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판단도 안 하고 이거 또 더 설명해야 되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뭐 로마서 12장에 맨날 나오는 얘기죠 내가 뭐 악을 갖겠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잘해줘라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거고요 자기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한잔만 읽어봅시다 29절 뚝 넘어가서 아깝다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설교 못하래 29절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냐 여기 보세요 젊은이의 장점이 뭡니까? 지시지 않는 힘 그러면 노인의 늙은 자의 장점은 뭡니까? 백발 지혜 그러면 젊었을 때와 노인이 되었을 때의 장점이 다르다는 거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만 나이 드신 분들 지혜 돈 많은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너도 늙어봐 돈 많아져 다 젊어서부터 부자이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것도 그런다고 그리고 좀 나이 드시면 좀 곱게 늙어요 잠깐 젊은이하고 힘과 비교하려고 그러고 미모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50대가 어떻게 20대가 미모하고 싸워서 그냥 격려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어 보인다고 늙었어요 이미 제가 아는 분인데 반포에 있는 분인데 한국 사람들이 노익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노익장이 뭐냐면 증가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이 먹을수록 기력이 좋아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나이 먹을수록 기력이 좋아지면 그게 돼 말이 돼 그때 한동안 테니스 막 칠 때인데 반포에서 테니스 이 분이 내가 알기로는 한 5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테니스 승부욕이 엄청 강했어요 졌어 또 치지 젊은인데 또 치지 30대 초반이 젊은인데 또 치지 한 번 져주지 그 30대 초반 그 놈 테니스 밤 늦게까지 이길 때까지 쳤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 그거 장례식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지 테니스 치다가 돌아가신 분 사명인가 그거? 아 진짜 힘들죠 무슨 얘기냐 자기 한계를 아십시오 그래서 나이 좀 들면 경쟁하는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미니벨로를 타냐고 누가 그러더라고 덩치는 크신 분이 왜 미니벨로를 타세요 그래야 경쟁을 안 하지 내가 로드 타다가 그 여자 분한테 추월 당할 때 죽고 싶은 맘 아세요? 근데 요즘에 미니벨로를 타니까 그래 너는 바퀴가 커서 빠른 거야 나는 바퀴가 작아서 그냥 마실러 왔어 경쟁 안 해요 경쟁 안 해도 넘어지는데 뭐 경쟁하면 더 넘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만합시다 하여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부르신대로 살고 투명한 인생 살고 정직이 뭐예요? 장께 까불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죠 신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연 이런 거 찾지 말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열심히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다 자기 능력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조급하지 마십시오 물으심 따라 사십시오 그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정직함 정의만 알아둡시다 정직함 장께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 옆에서 까불지 않는다 그게 정직한 삶이고 다윗의 삶 요시아의 삶 왕같은 지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삶입니다 그 길을 사는 믿음의 정직을 추구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부르신로 삽시다 하나님의 부르신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로 찬양합니다